3. 핵 잠수함에 쓸 연료를 달라 우리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 핵 추진 잠수함에 쓸 연료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우리 국방부는 2025년까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겠다는 계획을 실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핵 연료를 요청함으로써 이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일단 우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서 핵 잠수함 연료를 설득과 협성을 통해서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우리는 실제 크기 핵 연료를 국내 최초로 육상 운반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시험에 사용한 직경 2.1m, 길이 6.6m 크기의 운반용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운반용기 코레드21로 두산중공업이 제작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이것이 내년에는 국내 사용 후 핵 연료 운반의 주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우리 정부는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974년에 이뤄진 최초의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한국은 핵 연료의 농축이나 재처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42년 만에 이 불합리한 협정이 개정되어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규정했던 조항이 삭제되고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홍축 우라늄을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핵 연료를 받아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 제13조 폭발 또는 군사적 적용금지 조항에서는 핵무기와 핵폭발 장치를 만들 수 없게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우리는 핵무기 개발이 아닌 잠수함의 에너지원으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꾸준히 설득하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한 가능성을 점점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무기 실험에 미국의 우려와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시아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통제특사는 한국은 중국이 핵강패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같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한국의 군사적 대비를 언제까지나 제한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얻어낸 대표적인 것이 한미 미사일 협상입니다. 1990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2020년 1월 4차 개정까지 우리는 미사일 협상을 통해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미사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는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계 군사비는 10년 만에 최고치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 군사비의 39%로 압도적이었고 그 뒤로 중국과 인도가 올라왔습니다. 일본도 내년 방위해선을 60조원대로 짜면서 9년 연속 들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각 나라의 분쟁과 이권 다툼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특히 한국 주변의 중국, 일본, 북한은 군사력을 위협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도 이해질세라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국산 무기 개발에 놀라운 업적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군의 차세대 소총이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총기는 세계 최고라 불렸고 전후 개발된 총기들도 최상급 성능을 자랑하며 독일의 명성을 빛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독일에서 한국에서 생산된 소총을 사용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은 2001년 세계 최초로 폴리모 소재로 제작된 소총 G36을 보급했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결함들이 발생하고 총기가 과열될 경우 열의의 변형이 생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차기 소총으로 독일 헤네사의 MK556 소총을 선정했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3,300억원으로 모두 12만종이 도입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헤네사를 자회사로 둔 아랍에미리트의 총기업체 카라칼은 이 소총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없어 이 가운데 상당수량을 한국의 다산기공에 맡겼습니다. 이후 카라칼은 인도 육군 특수전 소총 사업에도 다산기공과 함께 팀을 이뤄 9만4천종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카라칼은 아랍에미리트의 유일한 총기 생산업체로 독일 최고 총기 기술자로 불리는 로버트 허르트가 기술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 회사는 총기 생산에 있어 반드시 다산기공과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총은 8천에서 1만 발쯤 쏘면 총열을 교체해줘야 하는데 다산이 만든 총열은 1만 6천 발에서 2만 발까지 쏠 수 있었습니다. 다산기공은 이 우수한 성능을 카라칼하게 인정받았고 현재 미국과 태국에는 부품과 완성총기를 체코에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기 부품 업체였던 한국의 다산기공은 미국의 총기 규제로 2013년부터 부품 시장이 침착이 시작하자 완성총의 연구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2015년부터 자체 개발한 완성총을 생산하며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에 500억 원도 안되는 작은 회사가 세계적인 총기 메이커 뺨치는 수준의 제품 라인업을 갖게 된 것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즉 OEM 덕분이었습니다. 금속 가공 전문업체였던 다산기공은 세계 유명 총기 메이커의 총기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며 총기 구조와 부품 제조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총기 부품을 만든다고 알려져 주문 생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모델들을 연구하고 개량하여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다산기공은 핀란드군의 자신들이 만든 MPK라는 소총을 납품했는데 놀랍게도 이 총기는 한국군이 사용하지 않은 AK 소총의 현대화 버전이었습니다. 한국군의 납품한 실적이 없는데도 핀란드 시장을 뚫은 것입니다. 이 같은 논란 업적을 세운 다산기공은 최근 우리군의 특전사용 차기 기관단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총기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 중에 최근 주목받는 것이 한국산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입니다. 현재 온전히 자국에서 개발한 무기체계로 반공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는 정도인데 우리는 그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산 미사일 천궁, 천마, 신궁은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라트로 불리는 중거리 미사일 천궁은 한국군 지대공 미사일 중 최신형으로 8천억 원을 들여 미국에서 도입해 운영하는 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천궁에는 적 항공기 탐지, 추적, 피하식별, 유도탄 유도 등 기능까지 수행하는 다기능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찾아낼 수 있고 파편 천여 개를 표적에 집중적으로 쏘기 때문에 명중률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의 최초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은 2006년부터 전략화되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7km인 신궁은 국산의 위리 90%에 달할 정도로 국내 기술이 많이 적용된 무기입니다. 야간 조중기를 장착해 어두운 밤에도 적 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또한 군이 기존에 사용했던 프랑스산 미스트랄보다 6kg 정도 가볍고 95% 이상의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미스트랄보다 무려 5천만 원이 더 싸고 같은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의 제블린 미국의 레드아이나 스팅어 러시아의 이글라 등 다양한 대공미사일을 써보고 모든 장점을 합쳐 만든 것이 바로 신궁입니다. 이 때문에 신궁은 해외에서도 높게 평가하며 탐을릴 정도입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기술은 수많은 도약을 거쳐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고 있고 우리의 국방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위협적인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